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환영복이 울리는 가운데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이끌어주시는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철입자력으로 부국환경의 대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전인민족 총진군을 전도지휘하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제에서 빛내여주시는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또다시 터치는 우롱찬 만세함성은 하늘당을 진감해 줍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제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당이 제시한 아장 중시하는 정책적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건설자들이 우리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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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원료